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좀 심하게 많이 대박 책입니다 대박 책 아마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필요한 책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정말로 대단한 책인데 이 책은 읽고 나시면 다 이렇게 평가하실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와 진짜 대박이다 안 읽었으면 후회할 뻔했다 다 이렇게 평가하실 겁니다 거의 다 그 다음에 이제 책마다 가르쳐주는 게 다르잖아요 유익함이 다른데 이 책을 실용성 측면에서 유익함 측면에서 100점 만점이라고 했을 때 이 책은 100점 뚫고 올라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설명 듣고 나시면 아시게 됩니다 100점 만점에 유익함 실용성이 170점 정도 되지 않을까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두에게 유익한 책은 아닙니다 해당 사항이 있는 분들한테만 100점 만점에 170점 250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책인데 이렇게 이 자식이 뜸을 들이지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최근에 책 소개 중에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소개한 책이 있나 싶을 정도예요 그만큼 좀 책 소개 오늘 완전 자신 있고 완전 진짜 울트라 자신 있고 이 책은 너무 유익한 책입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엄마와 아빠 엄마와 아빠는 진짜로 100% 필독성 그런데 또 구분을 해야겠죠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이제 엄마 아빠인데 우리 엄마 아빠한테도 이거 100% 필독성 전혀 읽으실 필요 없고요 뭐 책이 좋아서 읽으시는 거면 상관없는데 유익함 실용성 측면에서는 어떤 엄마 아빠 이제 자녀가 성인이 되지 않은 엄마 아빠는 이 책은 다 필독성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이제 적어놓은 게 좀 몇 개 있어요 이 책은 다 읽기 전에 이미 조금 적어놨는데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너무 많이 반성 너무 많이 배우 이렇게 적었고 그 다음에 제가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제가 예전에 어디 스터디언에서 영상을 찍을 때 20, 30의 최대 지금 약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훌륭한 점이 많은데 그 훌륭한 점을 다 잡아먹는 약점이 뭐냐면은 정서적 취약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30, 40 우리 엄마 아빠 아니면은 40, 50 정서적 취약이 강하냐 여전히 약한 분들이 너무 많고 특히 부모의 관점에서 정서적 취약성이 너무 뭐라 그럴까 정서적 취약성이 너무 큰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만 해결하면은 양육 유교가 훨씬 행복해지거든요 저는 이 작가님 성함이 좀 어려워요 제가 읽어드릴 텐데 KJ 델 안토니아 좀 많이 어려워요 델 안토니아 델 안토니아 이제 입에 좀 감기네요 KJ 델 안토니아 작가님이 진짜 좀 대단한 분이에요 같은 부모로서 좀 존경스럽고 일단은 4명의 아이를 아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4명의 아이의 엄마고 그러면서 이 책을 생뚱맞게 누가 춘천했냐면은 보통의 이제 양육 유가 관련서는 이런 게 많죠 내가 이렇게 잘 키웠다 너도 이렇게 해봐라 이런 책이 많습니다 뭐 도움받을 게 많겠죠 왜냐하면 또 나름의 이제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니까 근데 이 책은 그거는 기본이고 이 책을 추천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생뚱맞게 찰수도 익은 건가요 찰수도 익은 습관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작가가 이 책을 추천했다 거기서 읽어드리면은 델 안토니아는 유가에 관한 연구와 현실 양쪽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냥 이 문장으로 끝났어요 우리는 더 행복한 부모가 될 수가 있다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고 무엇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지 이해한다면은 진정한 조언과 과학적 연구가 담긴 이 책은 당신이 원하는 행복한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냥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찰수도 익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습관의 힘의 저자인 찰수도 익은 게임 끝낸 거예요 진짜 게임 끝낸 겁니다 너무 좋고 제가 맞아요 제가 여러분 책 소개를 우리 이제 로크미디어 책을 옛날에는 우리 회사에 있으면 고객사죠 고작가님이 판권을 산 책이라고 하면 정확하겠죠 고작가님이 판권을 산 이 책도 고작가님이 판권을 책을 산 겁니다 그 책을 100권 정도 소개한 것 같은데 제가 아내한테 그렇게 독서를 권하진 않아요 저는 독서가 좋지만 하고 싶으면 하는 거지 최근에 우리 아내가 이제 뭐라 그랬냐면은 저희 아내가 그거예요 그거 책 읽고 싶다 그래서 저는 시집을 권했습니다 각자마다 독서 취향이 있고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책을 함부로 아내한테 권하지 않는데 이 책은 제가 처음으로 권했어요 와 이거는 우리 아내 제 아내한테도 저희 아내한테도 너무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거는 제 아내한테도 제가 권한 책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로 좋습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여러분 제가 이제 보통 여러분 책 소개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책을 다 읽어야 되고 책 내용을 파악을 해야 되고 뭐가 좋은지 나쁜지 알아야 되고 책 외적인 걸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서 좋은 내용을 이제 또 소개도 해드려야 되는데 이 책이 왜 그냥 대박이냐면은 아 책 소개를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한 게 몇 권이나 있을까 싶을 정도에 저는 이제 책을 여러분들한테 좀 발채해서 읽어드리잖아요 이 책은 머린만만 반채하고 이게 서두만 발채해서 읽어드리고 끝입니다 내용은 그냥 뭐 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이 책을 먼저 읽은 사람으로서 이 진짜 어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이 그냥 자기 경험만 하는 게 아니라 양육, 육아 관련 연구에 대한 걸 정말로 공부를 많이 했고 그러면서 왜 넘사벽이냐 인터뷰를 겁나 많이 했어요 자기 상황만 말한 게 아니라 수많은 엄마, 아빠의 고충들을 취합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무 대박이에요 진짜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면은 미쳤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게 글을 너무 재밌게 잘 써갖고 저는 여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이걸 좀 소개해드리기 전에 저는 최근에 책 읽다가 뭐지? 여기 챕터가 그게 있거든요 여기 챕터가 뭐냐면은 소개 챕터를 보면은 아 여기 형제, 그러니까 이제 형제, 자매, 남매 형제라는 챕터가 있는데 왜냐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한 명밖에 없어서 그런 걸 잘 모르는데 아이가 한 명밖에 없어서 이제 두 명 있는 분들은 아이가 두 명 이상인 지금 그 싸우는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자녀가 한 명인 집도 있으니까 그 이 챕터 건너뛰어도 된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그 한 줄에 이렇게 좀 촌철살이 있어요 아 제가 그거 읽고 밤 11시 반에 진짜 깔깔거리고 웃었어요 진짜 아 뭐 안 그러신 분들도 있겠지만 진짜 제가 최근에 웃은 것 중에서 책 읽으면서 뭐 유튜브를 봐도 내가 그렇게 깔깔거리고 안 웃는데 이렇게 깔깔거리고 웃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글을 잘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명을 키우는 거는 여러분 좀 어렵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모인 분들은 아실 텐데 한 명은 이제 저는 솔직히 키울만 하다고 생각하고 두 명도 한 명보다는 당연히 힘들겠지만 또 두 명은 그 장점이 있어요 같이 노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한 대 저는 세 명부터는 좀 어나더클래스라고 보거든요 세 명부터는 이거는 일반 가족들이 가보지 않은 길이에요 근데 네 명은 이거 어떻게 도대체 네 명을 키울까 하는데 제가 거기에 또 숨어있는 비밀이 하나 있어서 이 분이 얼마나 작가님이 대단한 분인지 제가 마지막에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서 자 이거 글을 너무 잘 써갖고 와 진짜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두에 가까이 부모 노릇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왜 이렇게 매일매일이 엉망진창이어야 하는 거지? 나는 내 아이를 키우고 있다 너무나 예쁘고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고집이 세고 무지무지 다루기 힘들고 한 집에 사는 다른 사람들과 끊임없이 싸워대는 녀석들이다 그러니까 자기 맨날 싸우는 거 엄마 아빠랑 그리고 내 곁에는 아이들만큼이나 사랑스러운 남편도 있다 앞으로 나는 20년 이상의 세월을 이들과 함께 부대끼며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시간을 운전하기 안아주기 협상하기 요리하기 함께 놀기 청소하기 책 읽기 등 수많은 일로 채울 것이다 그 시간은 내 삶의 아주 큰 일부이며 내가 오래전부터 고대하고 꿈꿔온 시간이기도 하다 나와 남편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삶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 한 문장에 모든 게 다 담겨 있습니다 나와 남편은 이 모든 것을 계획했고 자발적으로 선택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삶이다 바라던 삶인데 왜 이렇게 힘드냐는 거예요 저도 너무 공감이 갑니다 나는 그렇게 소중한 시간을 매일 기진맥진한 상태로 체념한 듯 무의미하게 지금 이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다른 일을 하며 살고 싶다고 간절히 바라며 흘려보내고 싶지 않다 다 그래 양육이 너무 힘드니까 내 지역에서 차라리 차라리 일하고 싶다 이런 바람을 쓴 거예요 나는 아이들을 키우면서도 내 삶의 의미를 찾고 싶고 삶의 모든 순간을 사랑하고 싶다 나는 많은 것을 가진 운이 좋은 사람이다 집과 SUV 자동차가 있고 건조 기능이 있는 세탁기도 있고 건강하고 사랑스러운 아이들까지 있다 나는 그것들을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다 이게 내 아이 엄마가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심으로 좋아하지만 더 솔직하게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좋아 왜 힘든 게 있기 때문에 이걸 100%라고 말을 못하는 게 난 너무 공감이 돼요 하지만 아주 최근까지도 내 삶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다 진심으로 좋아하고 싶은데 내가 선택한 삶인데 빨래, 설거지, 요리를 비롯해 할 일들이 요리를 비롯해 할 일들이 늘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 많았다 아이들은 기어왔지만 열받게 할 때가 더 많았다 틈만 나면 서로 싸워댔고 나에게 대들었으며 아주 쉬운 집안일조차 하지 않으려고 했다 모든 것이 마지노선에서 시작해 점점 더 땅을 파고 들어가는 것만 같았다 너무 많은 날이 서두르기만 하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이게 너무 슬프다는 거예요 너무 공감 가시죠? 제가 이제 좀 읽어드릴게요 나는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우리가 더 행복해질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다 그렇게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희소식이죠 먼저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 이것만 성공하셔도 삶이 똑같아도 100점 넘어간다니까요 제가 괜히 비말로 100점 만점에 170점이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지 점수를 매기로 하지 말고 육아라는 모험이 주는 즐거움과 보람에 집중해야 한다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행복을 키우는 효과가 있다 이분이 이제 사회과학 서적을 많이 읽었어요 그래서 괜히 찰수도기가 추천을 한 게 아니에요 어디까지 읽었죠? 삶과 경험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인식된다 비록 불안전한 삶이지만 만족하기로 결심할 수 있고 육아에 대해서도 편안하고 자신감 있는 태도를 유지하기로 마음먹을 수 있다 그렇게 마음을 바꾸면 아니 바꾸려고 노력하기만 해도 우리의 사고방식은 알게 모르게 변하며 그 결과 주어진 것들을 더 잘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크... 너무 좋죠? 어우 계속 읽어야 되네 이거 엄청 이거 난 진짜 머린말만 갖고 소개한 책이 진짜 몇 권이나 되나 제가 크... 한 다섯 권 안 될 것 같거든요 세 권도 안 될 것 같거든요 육아에 관한 사고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내가 끊임없이 대내었던 열 가지 원칙이 있다 거기서 이 열 가지 원칙을 잘 소개해줍니다 이 책에서 그 원칙들 덕분에 나는 모든 일을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감 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 간주에 그 열 가지 원칙을 적어두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가정생활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것은 유용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아무리 긍정적인 생각에 강력한 힘이 있다 해도 단지 바라기만 해서는 아침 시간을 기분 좋게 만들 수도 저녁 시간에 스트레스를 없앨 수도 없다 현실주의자죠 생각을 바꾸었듯이 행동도 바꿔야 한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에서도 애정과 우정을 쌓아 나갈 수 있다 가족과 취미를 공유하거나 모두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행복을 가져오는 일들로 삶을 채울 수 있다 일반적으로 행복한 부모들은 다음 네 가지를 잘한다 이거 여러분 어차피 책 한 90%는 안 보시니까 이것만이라도 일단 들어보세요 첫째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면 개입을 줄이고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노력한다 대한민국이 이게 왜 출산율이 1 이하로 떨어져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행복한 부모들인데 행복하지가 않아서 그래요 근데 행복한 부모들이 뭘 한다고요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많아지며 개입을 줄이고 독립심을 키워주려고 노력한다 제가 이게 아내랑 양육에서 좀 충돌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대한민국 이게 유독 심하죠 아이를 뭔가 엄마 아빠들이 다 해주려는 게 그러니까 아이들도 정서적 취약성이 커진 상태로 자랐다니까요 모든 혜택을 받고 자란 아이들이 뭐냐 뭔가 생각보다 IQ도 높고 자라는 것도 많고 논리력도 높고 높은데 정서적 취약이 약한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계속 전해져 내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모두가 행복하지 않은 상황이 된 거예요 이 한 줄로 이 책은 끝났습니다 둘째 아이들의 일상적 요구를 자신의 욕구보다 중요시하지 않는다 이거는 여기 설명이 자주 나오거든요 꼭 이 책을 읽어보세요 셋째 평범한 경험에서도 긍정적인 면을 잘 찾는다 넷째가 진짜 중요한 얘기입니다 넷째 중요한 것과 요란하기만 한 것을 잘 구분한다 대한민국 요란한 것에 겁나 집중하죠 끝났어요 제가 이 책 읽고 저희 아이는 이제 좀 정서적으로 그게 있어요 이거는 아이 문제는 아니고 이거는 솔직히 타고난 거라서 제가 미안한 건데 우리 아이는 이제 좀 촉감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보다 예민합니다 그거는 아이한테 막 나무라고 그럴 건 아닌데 근데 좀 그게 요란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다른 아이들은 야 다른 애는 못 참고 너는 왜 못 참아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런 아이한테 폭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요란할 때 우리가 알거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차 안에서 아이가 땡깡 부리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다 그 경험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굉장히 괴로운데 이번에 서울랜드 갈 때도 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 책을 다 읽고 간 상태여서 차분하게 우리 딸한테 말했어요 해결할 수 있어 해결할 수 있어 괜찮아 아빠가 기다려줄게 그러면서 옛날에는 너 왜 그래 막 이랬는데 해결할 수 있어 아빠가 기다려줄게 저는 좀 양육관련 육아관련 책을 많이 읽은 편이어서 좀 잘하는 편이라고 생각해도 부족한 게 있는데 이 책을 읽고 좀 한동안 안 읽었으니까 또 이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반성하게 되고 실천할 수 있는 걸 너무 많이 찾았어요 하지만 이것을 묘포로 삼기에는 너무 크고 애매하다 행복을 연구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너무 거대하고 애매한 목포보다는 작고 분명한 변화를 만드는데 훨씬 뛰어나다 그렇다면 이 큰 목표들을 한 번에 하나씩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목표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을까 그거를 설명해주는 책이거든요 이 책 진짜 대박이네 또 읽어드릴게요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다 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주의를 둘러보고 무엇이 우리를 방해하는지부터 확인해야 했다 우리 사회에서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들을 돌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아이들의 학교 생활과 특별활동 방학은 물론이고 괜찮은 어린이집을 찾는 일까지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 미국도 똑같아요 여러분 부모가 함께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집이든 부모가 역할을 분담을 철저히 하는 집이든 부모 중 한 사람이 모든 일을 해결해야 하는 집이든 힘들긴 마찬가지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간을 사용하기는 어렵고 매일같이 경주를 벌여야 하는 삶에서 행복을 찾기란 대단히 어렵다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지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으로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고 바꿀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된다 이 책을 그게 메타인지에 올리는 거죠 여러분 이 책을 통해 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최선의 가정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 이제 다음으로 당연히 이런 물음이 이어진다 위의 문제사항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나는 동료 및 전문가들과 함께 각각의 문제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책에 대해 논의했다 마트에서 떼쓰기 숙지 안 하는 것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나는 훈육부터 방학까지 온갖 주제에 대해서 수없이 고민을 거듭했고 모든 문제가 똑같은 패턴을 따른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선 문제에 대한 우리의 시각을 바꿔야 된다 이 책이 진짜 진짜 좋아요 그리고 문제에 대해 그리고 문제에 대응하는 방법을 바꿔야 한다 따라서 각 장의 상당 부분이 두 번째 단계에 관한 핵심적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뭐에 대한 내용으로 문제에 대해 반응하지 말고 대응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양육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대응하는 방법에 되게 강론을 많이 쓴 책이에요 아침 시간은 끔찍하다 그렇다면 그 일을 더 행복하게 해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책이 되게 독특하게 첫 번째 장이 그냥 아침 시간이에요 이거 하나가 해결이 안 되면 삶이 개노우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행복한 아침 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 그 내용입니다 너무 좋아요 이 책은 여러분 이 책의 이제 챕터 중에 그 챕터가 있어요 이 챕터가 어디 써있지? 7장 훈역이 있거든요 훈역? 이 책 그거는 뭐 책 안 보셔도 좋으니까 서점에 가서 그거 읽는데 한 30분이면 누구든지 다 읽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훈역은 좀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분이 공부도 많이 했고 본인이 네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내공이 진짜로 이분은 좀 저도 부모지만 부모 중에 부모 어른스럽다 되게 성숙한 맞아요 머츄럴한 엄마다 마더다 이게 진짜 느껴져요 엄마라 그래서 다 아빠라 그래서 성숙한 게 아니고 다 삶이 괴로운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이분이 막 자녀들이 말을 잘 듣지가 않아요 그게 아니라 그걸 잘 해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우리한테 같이 알려주는 거거든요 자기가 공부한 거를 적용한 거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너무 훌륭하시고 마지막에 이 책이 100명인 것 같아요 저 지금 여러분 머린말 밖에 안 읽었어요 본문은 한 줄도 안 읽어드렸어요 그렇다 이 시간은 결국 끝난다 집이 아이들로 북적이고 아 이건 눈물 핑돌들더라고요 집이 아이들로 북적이고 아이들과 삶을 온전히 공유하는 이 시간은 영원하지 않다 이거 읽으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게 엄마 아빠한테 장인 장모님한테 한 번 더 가야겠네 더 모시고 우리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섯 살이 채 안 된 세 아이를 데리고 마트에서 힘겹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나를 불러 세우더니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지금이 좋을 때랍니다 아이들은 정말 금방 커요 저도 똑같아요 세 살 두 살 막 진짜 이거는 귀여움이 약간 미친 수준 옥시토신 진짜 폭발 유발자거든요 근데 우리 딸이 지금 아홉 살인데도 겁나 귀엽거든요 근데 두 살 세 살 때 또 진짜 미쳤었죠 아 이 뽈만 만져도 그냥 근데 힘들죠 그때 되면 아 얘가 언제 기저귀 될까 언제 애가 스스로 밥 먹을까 근데 그거 끝나도 여러분 힘든 거는 계속 따라옵니다 근데 그때 생각나면 아 사진만 보고 영상만 봐도 미칠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강가장이랑 우리 유선이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너네 애기 낳아서 한 세 살 두 살은 너무 난이도가 높을 것 같고 세 살 되면 내가 30분에 한번 봐줄게 제가 그랬어요 내가 걔랑 좀 놀고 싶어서 그러니까 강가장이 뭐라 그랬냐면 캡처해뒀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너무 아무튼 그만큼 애기가 진짜 끝장나게 귀엽죠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루빈의 하루는 길다 하지만 세월은 짧다 하루는 길지만 세월은 이런 명언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진심임을 알고 있다 이걸 읽으면서 이걸 제가 놓쳤었네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내 첫 아이는 16살이다 그러나 당신이 이 책을 읽을 때쯤이면 그 아이는 대학생이 되어 집을 떠나 있을지도 모른다 눈물 나 벌써 눈물이 막 날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의 삶은 변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최선을 다해 아이들과의 시간을 행복으로 채워야 한다 지나고 보니 좋은 기억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해야 한다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은 가능하며 그것은 아이를 훌륭하게 키우는 일이나 성공을 향해 아이를 몰아붙이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만족스러운 가정생활은 행복감으로부터 온다 그 길을 걷는 내내 당신이 곱씹어보고 기대하고 삶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는 진짜 행복 말이다 진짜 행복 여러분 각자의 행복은 각자만이 누리는 겁니다 뭐 뭐 부모가 돼서 행복하다 나는 혼자 살아서 뭐 거기서 우열이라는 건 없어요 근데 우열은 없지만 주관적인 의견이라는 건 있거든요 상대적인 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자만 의견이 있는데 저는 내가 태어난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딸이 태어나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연결된 거라서 내 존재의 의미를 100% 인정해 주는 것 자체가 부모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냥 좋은 부모든 나쁜 부모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내가 부모라는 것 자체가 내 존재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 정도의 철학적 깨달음을 얻기라는 저는 공부로써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많은 분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진짜 저랑 가족인 분들이죠 그냥 패밀리인데 우리는 돌꾸러기 분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숨이 두 번 텅 막혔습니다 여기 이제 큰 딸이랑 작은 딸이랑 이제 걔네가 첫째 둘째예요 막 싸우는 얘기가 나오는데 진짜 숨 막혀요 아 진짜 짜잉 나겠다 그러면서 이 작가가 담담하게 둘째 아이는 우리는 입양을 했다 나오는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숨이 막혔어요 이 사람을 내가 존경하면서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세 명 키우는 것도 힘든데 네 명 한 명을 입양을 했어요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지? 그래서 존경을 하는 거를 이제 미국이잖아요 미국 이제 미국의 가족의 삶인데 저는 그것도 조금 그거였어요 입양을 한 것도 대단한데 또 한 몇백 쪽 읽다 보면은 둘째는 또 중국에서 입양을 해요 그냥 백인 백인이 아니라 그 싸우는 게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 편견을 갖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전 싸우는 장면이 떠올랐는데 백인 꼬마의 여자애 둘이 막 싸우는 거였는데 백인이랑 아시아애랑 근데 그걸 읽으면서 이 사람이 말해주기 전까지는 그 글에서 그런 뉘앙스를 1도 느낄 수가 없어요 아 이분 내공이 미치셨다 진짜 미치셨다 진짜로 그런 거를 제가 좀 느끼면서 이 책은 좀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 아빠가 다 읽어봤죠 이건 정부가 좀 이거는 정부 고위관료 대통령부터 좀 읽을 것 같고 대통령이 이거 좀 유튜브 좀 찍었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이거 9시 뉴스에서 이런 것 좀 말해줬으면 안 되면 국무총리 안 되면 보건복지부 장관 뭐 그런 사람들이 책 읽고 이거 정말 독후감 좀 써서 자기네 광고 미안 진짜 예산 100억 써서 좀 광고 좀 태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로 너무 대단했고 또 최근 읽은 것 중에 아 내가 살면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이런 게 여러분 자기계발서에요 사실요 양육서지만 나를 개발하잖아요 나를 개발하잖아요 그 다음에 완벽한 자기계발서 내 경험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연구와 인터뷰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걸 누가 보증해요 찰스 두이구다 저는 여러분 양육서를 이렇게 추천하면서 25분이나 영상을 찍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너무 읽는 내내 미친듯이 재미있었고 각자 읽으면 솔직히 2, 3일이면 다 읽거든요 책이 너무 술술 작가님이 글을 너무 잘 써요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지금 읽어보신 거 아시면 작가님 글을 너무 잘 써요 그래서 너무 훌륭한 책이고 깨달음도 많이 얻으신 분이고 연구도 많이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엄마 아빠 100% 필독서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칩니다 대한민국 엄마 아빠 화이팅 하고 저는 일단 출산율이 2가 되면 좋겠지만 그건 힘들거든요 지금 엄마 아빠가 행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계속 찾아내고 그걸 계속 공유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저는 또 어떤 식으로든 도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제 전 재산 다 써서라도 대한민국 출산율은 1 이상으로 돌려놓겠습니다 죽기 전에 제가 그래서 어쨌든 이 이하는 결국에는 소멸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분 지구의 관점에서 인류가 소멸되는 것도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걸 깨달음을 우리가 이제 얻어 가야 되는데 우리가 생존해 있는 동안 우리가 삶을 이게 심장이 뛰는 동안 우리가 이 유한한 기회 정말 무유 무거든요 무에서 태어나서 유로 경험하고 다시 무로 돌아가는 건데 이 나만 누릴 수 있는 온전한 기회를 어떻게 정말로 무한하게 누리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거를 그걸 같이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저는 뭐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돈 겁나 많이 벌어서 그걸 좀 다 써보는 그거는 뭐 여러분을 위한 것도 있지만 제 만족을 위해서 저는 제가 한 번 태어난 인생 정말 헛되이 살고 싶진 않거든요 그런 거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본보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과정이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가장 큰 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저는 저는 핵심적으로 해결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면 돈이 저는 이제 얘기하는데 뭐 최소 몇천억 필요하다고 봐요 정부돈을 쓰진 않을 거니까 제 개인 돈을 쓸 거니까 고약가님 돈도 쓸 거고 그러니까 제 돈만 쓸 건 아니고 고약가님 돈도 같이 쓰자고 할 거여서 많이 해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의지하시고 저희한테 의지하셔도 됩니다 졸꾸러기라면 저한테 다 기대셔도 됩니다 제가 다 받아줄 수 있습니다 아셨죠? 대한민국 엄마 아빠 화이팅! 외치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